여기는 겐팅 하일랜드에 위치한 겐팅 그랜드 호텔입니다. 겐팅 하일랜드 왔어요. 되게 시원해요. 1월에 겐팅 하일랜드. 밤에 온도가 몇조나 될까요? 따란 보이시나요? 무려 19도입니다. 낮다면 낮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춥거나 하진 않아요. 약간 서늘한 정도? 한국에서 자라는 한국인이 이정도 가지고 멋있다. 사기에는 좀 오버인 그런 온도네요. 지금 타인이 연휴 중이어서 현지인들이 되게 많고요. 특히 중국인들이 되게 많네요. 방금 파지노도 안을 구경하고 왔는데 진짜 빈다리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고. 저도 호기심에 뭔가 하나 해볼까 했는데 일단 담배연기가 너무 더욱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 지금 머리에 담배연기가 다 됐어요. 다시 쓰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개인지 구름인지 이렇게 뿌옇게 깬 거 보이시나요? 이거 뭐 미세먼지 아니고요. 수증기 같은 약간 안개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하고 수증기가 이렇게 뿌옇게 다 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습합니다. 여기서는 도leg자 수증기 같은 날입니다. 아무거나 조색이 있어. 그래가지고 다시 수증기가 너무 많습니다. 한 번에 대답해. 그냥 더 조색해서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푸른 시선을 통해서 택만하게 친하게 비교해 4.2 숫자가 될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생각하면 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진짜 멋있다! 뒤에 진짜 멋있어요! 되게 멋있다! 구름이 아래에 이렇게 양태 한가처럼 깔려있어요 재밌어요! 잘라줄래? 여기에서 계속